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5일날 뉴욕타임스는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발생한 디지털 수익은 1억 8,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종이 신문에서 나온 수익인 1억 7,5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83억 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디지털 신문 수입이 종이 신문 수익을 넘어선 것이죠. 2분기 동안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구독자는 약 66만 9천 명 늘어나서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마크 톰슨 뉴욕타임스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분기에 나타난 수익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의 역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변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타임스의 총 구독자 수는 약 650만 명이고 이 가운데 570만 명이 디지털 구독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25년까지 구독자를 1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자 목표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전환은 종이 신문 변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고 또 성공 사례로 그렇게 고피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996년대 온라인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온라인 유료화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출시입니다. 정보 전달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습관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종이 신문에 보내는 시간이 현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종이 신문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신문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종이 신문의 시간 배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신문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쇠락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종이 신문을 버리는 일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파트에서는 종이 신문을 수거하는데 일주일에 한 7번 정도의 종이 신문이 쌓이게 되면 이것을 버리는 일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기입니다. 대단히 무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이 신문 대신에 온라인 신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점점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종이 신문이 열쇠에 취하게 됐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변화하게 되면 두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입수 방법이 두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 가운데서 아주 뚜렷한 것이 영상으로 정보 입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는 추척건대는 두뇌 구조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상으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사람과 텍스트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두뇌 구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상 영상이란 부분에 지나치게 노출된 사람은 책과 동행하기가 힘들고 과거에 자신이 가까이 했던 책을 읽는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엄밀하게 과학적 증명을 거쳐야 되겠지만 제가 유튜브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문자와 영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없으면 일단 영상에 심하게 노출되게 되면 책으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상과 텍스트에 비해서는 좀 더 덜하지만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과 그다음에 종이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아마도 두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이신문이 앞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무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에 온라인 신문이라든지 디지털 신문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습니다. 비즈니스라는 차원 사업 차원에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우리가 흔히 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요금을 수입을 거두드리는 단계가 있는데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과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뉴욕타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과금 고객들에게 돈을 먹이면 고객들이 기꺼이 유료 서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물론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와 같은 메이저 신문 가운데 일부는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가지고 공짜로 제공하는 수많은 종류의 미디어들 중소 미디어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메이저 언론사들이 과금을 시작했을 때 과금하면서 그 신문을 선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과금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신문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정말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종이신문의 위상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신문사는 또 신문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자들이나 이런 여러 부분의 고정비나 또 변동비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과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먹여야 되는데 종이신문이 번성할 때와 달리 종이신문이 점점 쪼그라들게 되면 결국 온라인 신문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에게 일종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낮고 그다음에 과당경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매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신문사가 월등한 서비스를 갖고 있는 뭔가 다른 데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들을 수 있겠죠. 혹은 중앙일보나 혹은 동아일보나 그런 경우에는 과연 과금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미국과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히 한국의 신문들은 디지털화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생존과 관련된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과금이 돼야 일정한 수익을 거두어야 돼 그다음에 양질의 기자들도 가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의 질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뉴욕타임스의 성공 기사를 보면서 한국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종이시문은 앞으로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최근에 제가 종이시문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오늘 그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를 출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문을 만들게 되는 것은 사유로 부정성을 경험하면서 정말 한국에도 사실과 정론과 진실을 외치는 그런 신문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미약하지만 공대일리 신문을 창간해서 발전시켜 볼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색창에서 공대일리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신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여러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